2022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러시아 수도 모스코바에서는 극동민족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극동민족대회라고도 하고 극동노동자대회라고도 하고 극동사회주의대회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어쨌든 열렸던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워싱턴에서 태평양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도 기대를 했어요. 혹시 태평양 전쟁에서 태평양 회의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했는데 실제로는 전승국가들의 식민지 재분배 그런 역할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스코바에서 이에 반대되는, 대칭되는 극동민족대회를 열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정부 부주석을 했던 김규식 선생, 그리고 여운형 선생, 이동희 선생, 조봉함 선생 이런 분들 56명이 참석을 하고 그때 블라드보스톡에서 있었던 홍범도 장군도 거기에 민족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홍범도는 고려혁명군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이 홍범도 장군을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일본군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여러 가지 전투에서 일본군을 그렇게 무찌르고 그런 큰 기여를 했다 해서 당연한 것이죠. 볼세피키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특별히 홍범도 장군을 불러서 혁혁안 전투 전공을 칭찬을 하면서 권총 한정과 금화 백루브를 줬어요. 기념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해방 후에 홍범도 장군을 좌파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금도 더러는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 레닌의 친구 이렇게 오도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레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지원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상당한 지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정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일제와 혁혁안 투쟁을 했다는 그런 공으로 금화를 주고 권총 일정을 선물한 것을 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좌파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매도, 오해, 왜곡하는 것은 그건 역사에 잘못된 무지한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서코바 회의를 마친 홍범도 장군은 이르크축으로 돌아옵니다. 연해주에 있죠. 지금 혹시 바이칼 호수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이칼 호 바로 주변에 있는 이르크축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둔전병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정세는, 국제정세는 다시 한 번 홍범도 장군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정기가 됩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일소 조약, 일본하고 소련이 그때는 지금은 러시아로 국명을 바꿨습니다마는 소련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소련은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군이 극동 러시아 지역의 시베리아에서 철수를 하는 대신에 조선의 무장 병력을 그 지역에서 없애도록 해달라. 이게 일본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힘이 없으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 와서 돌아서는 게 국제정세의 야박한 현실입니다. 그때도 더 그랬죠. 그렇게 우리 조선 청년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러시아 혁명을 위해서도 많이 싸웠고 또 러시아를 대신해서 일본하고 그렇게 협격하게 싸워줬는데도 일본은 또 이제 국제정세가 바뀌니까 조선을 적대시하고 일본 편이 들어가지고 러시아에서 한국인들이 무장 병력을 철수를 해라. 철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장을 해제해라. 그래가지고 홍범도 부대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 부대로 편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백성은 이런 서름,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러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러시아를 대신해서 일본과 싸워서 큰 기여를 했는데도 그런 공로로 레닌이 권총과 금화를 선물로 주고 했는데도 정세가 바뀌니까 또 이제 일본 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우리 동포들이 한 17, 8만, 근 20만 명이 살았는데 우리 동포들이 어렵게 야산, 벌판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래 놓으면 어느 날 러시아 병사들이 관청, 관료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을 많이 겪었겠어요. 국내에 있는 동포들도 그랬지만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그렇게 서름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국적이 없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강탈하면서 그 전에 나갔던 백성들, 우리 국민들, 동포들은 국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국적인 국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홍범도 장군보고 부탁을 한 겁니다. 홍 장군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산당에 입당을 해달라. 그러면 그 그늘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둔전을 일으켜서 유사시의 병력을 키워서 다시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건 홍범도 장군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 해방 후에 최근까지도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매도를 당한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공산당에 입당을 한 것을 두고 공산주의자, 역시 지금 북한 당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해서 여전히 홍범도 장군이 그런 큰 기여를 하고도 덜어는 왜곡되고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홀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